호수를 간직한 붉은 돌 오늘도 아이클레이를 베이스로 펜던트를 만들어 볼게요. 반죽하다 보면 손에 붙지 않을 만큼 적당히 마르게 돼요. 그럴 때 모양을 만들어줘요. 마블링 모양이 약하니 검정색을 더 섞어줄게요. 반죽해줍니다. 섞고 섞고 또 섞고 적당한 무늬가 나왔으니 호수를 만들 동그란 모양을 파줄게요.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줄게요. 굽힌을 꽂아주어요. 굽힌을 꽂아주어요. 굽힌을 꽂아줍니다. 굽힌을 꽂아줍니다. 굽힌을 꽂아줍니다. 굽힌을 꽂아줍니다. 반짝이 가루를 넣은 투명 레진도 넣어줄게요. 레진으로 코팅을 해줄게요. 오늘의 코팅을 붙여주세요. O링으로 펜던트를 목걸이와 연결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